설탕 이렇게 울뻔하는 거야? 좋아하는 모양을 고르는데 별을 고를게요 별하고 이거하고 좋아하는 색깔 숫자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앰플을 깔아주고 이렇게 붙여서 붙여주는 거예요 한번 붙여주고 위에 물질 한번 더 해주고 이렇게 겹쳐지는데 더 예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중간에 다 자르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붙여가지고 풀칠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풀칠을 해주는 별이 완성이 되면 말려주는 거예요 약 쪽으로 이제 이거를 말려주고 마르는 동안 이런 꽃무늬가 있었잖아요 꽃무늬 3개 중에서 내 별에 어울리는 꽃을 골라보자 이라고 보면 이게 예쁠 것 같은데 나는 이거를 고르겠어요 이구와 이렇게 데인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건 모르는데도 저보게 알았던 것 같다 고가비키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랐어요 시중에 나무수것같은 거로 시중에 파는걸로 이렇게 스틱을 잘랐다라는 바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찍어놓고 이렇게 짜란 밤에 손길이 파는거 이렇게 이렇게 천만하게 위에 들어가면武진단관으로 손에 손을 얕게 올려줄게요 손으로 모게 되면 너무 작아진다 센터로 찾는다 문자도 같이 주무줍니다 적당한 숫금부터 손을 묶어둔 중간에 찾았어요 중간에 손을 감고 손을 흘러두세요 숫자 흙을 붙여주세요 어휴을 사용하고 나는 여기eles과 젤리에서 12년 후에 다리 보이네 이쁘죠? 오, 눈이 잘 돼 오, 눈이 다 이쁘지 않나요?